오늘 특성원 부부교구가 담당합니다. 우리 전세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려 격려해 자,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하늘 비전을 향해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꽃불처럼 돌파하라! 영광! 영광! 하늘 비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참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장내엘 하나님 장내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른손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잘해요 경례